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1일 1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일 1식은 진짜 대한민국에 엄청난 열풍이 불었던 그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꼭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걸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루 한 끼를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 한 끼가 핵심적 보이지만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하루 한 끼보다는 18시간 공복 18시간 동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심때 배가 고프시죠? 아침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 점심을 이제 12시? 12시 반쯤 되면은 배가 자연스럽게 정말 배고프든 습관적이든 배가 고프게 됩니다 이 배고픈때 여러분들 뭘 드세요? 배고플 때는 과일이나 통밀쿠키를 약간 먹어주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점심때 배고픈때 참 힘들다 이러면은 과일이나 통밀쿠키를 조금 먹자 졸리지도 않을 뿐더러 공복감도 많이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하루 한 끼 먹으라고 하는데 이 하루 한 끼를 아무거나 빵, 피자, 햄버거 이런 걸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통째로 먹는 걸 중요시합니다 일물 전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일물 전체의 완전식품을 하루 한 끼 식생활로 하면은 52일 동안 이걸 딱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적정 체중으로 돌아가고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적정 체중으로 돌아가고 건강도 좋아진다 52일도 한번 해오십시오 여러분들 두 달 정도 되는 거니까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식사량은 뭐 얼마나 되냐 이상적인 식사량은 여러분들의 배를 60% 채워봅니다 60% 전날 거의 칼로리 섭취하지 않았다면은 80% 정도 채워도 괜찮다 포만감을 뭔가 느끼고 싶다면은 처음에 이거 일일이씩 하실 때는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를 많이 먹도 상관없다 그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점점 몸이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좀 불쾌함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런게 점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60% 아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라 하루 한 끼를 그럼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뭐랄까요 하루 1일 일시 시작하실 때 당연히 배고픔이 동반하겠죠 이때 아마 꼬르륵 이라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배고플 때 나는 신호죠 이때 이제 이 배고프면 아 나 뭐 먹어야 했다 허겁지거 먹게 되는데 허겁지거 드시지 마시고 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시간을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생명력 유전자 중에 하나인 시르트인 장수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막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전자가 발현될 때 몸 전체를 막 스캔해 가지고 망가진 곳을 회복시키고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공복 상태를 지은 다음에 하루 한 끼를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하루 한 끼 이 유일한 식사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쵸?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굉장히 고품질의 맛이 좋은 음식들로 배우를 채우는 겁니다 무슨 일 아시겠죠 하루에 세 끼 먹는 걸 하루 한 끼 먹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하루 한 끼를 드신다는 것은 정말 하루에도 굉장히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죠 그 식사를 아무거나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양분이 충분히 넘치는 좋은 음식들로 하루 한 끼를 채우라는 겁니다 이제 이 단식, 공복이죠 공복 일일식을 하시는 분들이 커피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데 이체에 저장하는 커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나 성분이 알칼로이드라는 것을 일종이래요 알칼로이드란 니코틴, 코카인, 모르핀 이런 거에 들어있는 마약 성분과 같은 뭔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거라는 거죠 즉,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녹차, 홍차는 모르핀 같은, 마약과 같은 작용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복상태에 진한 커피를 마시면 구토나 현기증이 날 수도 있고 설사를 일으키거나 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여기서는 곡차 현미녹차 이런 거 있잖아요 곡류로 만들어진 차들이 있습니다 현미녹차는 녹차인 것 같고 뭐랄까요 오곡차 이런 거 말고 보리차 이런 거에요 보리차 이런 거를 드시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하실 때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하루 한 끼 먹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질보다 양이라는 거죠 아니 양보다 질 아무리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할 때는 양보다 질이다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영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당 식당 균형 잡힌 영양 그럼 균형 잡힌 영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몸에 좋다고 하는 뭐 밥 나물 고기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먹으면 좋을까요? 물론 그래도 다 먹으면 좋죠 이 책의 저자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균형 잡힌 영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구성선물과 똑같은 영양소를 먹는 거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를 똑같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선 생선을 한번 우리가 통째로 먹잖아요 구워서 돼지고기는 손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먹지 말고 생선 한 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선은 통째로 먹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잡힌 영양이 담긴 음식물로 하루 한 끼를 먹어라 라는 게 1일 1식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일 1식 이런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우셨다면 꼭 달성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일 1식은 한번 해보실 만한 다이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꿈꾸냐 성장일게임 금지할 때 자기가 성장일 때가 다는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일게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